음악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한지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은 대학 가서 하라고 그래 그런 고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거든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거든 고등학교 때는 이미 거의 결정이 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험 성적에 따라서 과를 선택하고 가니 그게 애들이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면 내가 되고 싶은 일이 있어 사람이 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됐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 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 가고 싶었어 신부 되고 싶었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쨌든 난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보긴 봤지만 검정고시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오로지 신학교만 내 목표였어 그래서 내가 그 중 이때부터 어 그럼 고등학교 때 나는 진짜로 반은 거짓말이지만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연고대 그 다음에 경희대 경희대는 우리 둘째가 나와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밖에 몰랐어 일반 대학 자체를 몰랐어 그런 관심을 다 오로지 신부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 신부가 30년 전에 됐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렇게 중학교 15살서부터 신부가 되고 싶었고 28에 신부가 됐고 지금 58인데 30년 동안 사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사제로 살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네 나이 돼 보니까 아휴 장가 갔으면 마누라 눈치 봐야지 자식들 속 썩이지 아휴 먹고 살아야지 아휴 지금은 저 천주교 신부들 결혼해도 된다고 풀려도 난 장가 안 갈 거야 환자가 얼마나 좋은데 결혼을 해 신부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아주 어릴 때부터 찾으셨고 그 길에 오신 거네요 그럼 그럼 한 번도 그런 거에 흔들려 봤던 적이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요즘은 조금씩 교육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때하고 지금 40대 30대 후반 30대까지 지금 그 아이들은 내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자기네들은 학교 학원 오락실 밖에 없었대 인생에 그럼 걔네들이 뭐 이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기본 근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직장도 하고 싶지 않고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방 안에 이제 들어 앉아 갖고 게임만 하는 거야 페인이 되는 거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떨 때 행복하고 그럼 약간 그게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아주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고 행복한 여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지금 20대 아이들은 안 행복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조건을 하나 걸어 얘 성적 일체 말하지 말아라 대학 일체 말하지 말아라 남하고 비교하는 걸 집에서 하지 말아라 공부를 못해도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고맙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공부해 공부해 그러면 성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엄마 아빠가 관심이 없어 그럼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하지 내가 커서 뭐가 되지 근데 부모들이 계속 잔소리하는 바람 애들이 고민할 시간을 안 주는 거지 두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야 내가 강의를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니냐 나 중학교 안 다녔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그리고 100살까지 사는데 꼭 요시 시간에 공부해야 되느냐 20살에 해도 되고 30살에 해도 되고 다 그렇거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갖고 관두겠다 그러면 그냥 관두고 짜장면 배달이나 하라고 그러라 그래갖고 그날 이제 엄마한테 얘가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나 학교 관둘래 그랬더니 엄마가 딱 한 말이 그래? 그만둬 애가 못 너무 놀란 거야 그만두리니까 그만두리니까 이게 아닌데 엄마가 반대하고 막 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황했겠다 당황하지 본인이 당황하지 그만둬 그랬더니 엄마 생각 좀 해볼게 진짜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또 한 아이는 일산에 여자아인데 고등학교 2학년 여자인데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싫다고 말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 아이가 견디기 힘들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걸 무시하고 너 정신 있는 년이냐 없는 년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일산에 있는데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런데 엄마가 내가 그날 들은 거야 그래 그만둬 너는 그만둬 얘가 펑펑 울면서 그랬다는 거야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다 헤어져 갖고 2학년 올라갔는데 아무도 친한 애가 없는 거야 학교 가는 게 지옥인 거지 그런데 엄마가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얘가 벙찐 거지 그래서 그냥 애가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나를 이해해 그래서 걔가 이제 우리 집에 한 일주일 쉬었다 갔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 좋은 대학 들어갔지 그런데 애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부모들이 몰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그만둬라 그러면 애들이 한 애 이런 케이스도 있어 평창에 어떤 애가 중학교 2학년 애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내가 너 왜 학교 다니시는 줄 알아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어 그런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무슨 뭐 가분수 영어도 광교대맹사 뭐 이런 게 막 나오면 애가 못 따라가면 이해를 못하니까 수업시간이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자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때리고 또 깨어나서 하려고 해도 못 따라가고 이미 그냥 끝난 거거든 그래서 너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싫은 거지 어떻게 알았냐 내가 옛날에 꼴통 많이 해봐서 알아 그래 난 저 학교 안 다녔어 중학교 때 그러니까 너도 그만둬 알지도 못하는 거 뭐 하라고 시간 뺏기고 그래 한 시간 동안 이제 얘 푸념을 듣다가 내가 한 5분 그렇게 했어 그만두라고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줄 테니까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아 심지어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엄마 불러 와 그래갖고 엄마한테 얘기했어 성적 따지지 말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시켜라 정말 얘를 공부시키고 싶으면 초등학교 1학년 교과부터 다시 해라 그럼 학교 다닐 수 있다 그래갖고 또 학교 열심히 다닐 애들도 있고 하여튼 애들 설득시키는 데는 내가 자신 있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만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애들은 생각을 해 근데 계속 너 커서 뭐 살라고 그러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갖고 애가 그게 안 돼 있는데 개입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지